오 나오네요 선생님이 있죠? 네 선생님이 있네요 선생님이 있네요 우리 같이 삼겹살 삼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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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3개 넓은데요? 괜찮아요? 네 마리브리자드 실업 그거를 로고 밑에다가 붙이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네요 어 뭐라고 소개해 뭐 저기 바리스타계 뭐라고 해요? 네 아니 저희는 형육사가 아 그래요? 그냥 그러려면 붙다녔수 뭐라고요? 어 아니 별명은 그냥 죽어요 바리스타는 맞으시잖아요? 아니요 어 뭐라고 그러면은 대표님? 바리스타 바리타라고요? 1일 바리스타 1일 바리스타 1일 바리스타 1일 바리스타 취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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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바리스타 1일 바리스타 웃는게 되게 이쁘시네요 누가요? 취미반 취미반 너무 잘 먹었는데 야 40살부터 이쁘다니 좋네 웃는게 너무 이쁘세요 되게 잘나와요 잘나와요 되게 젊어보이구나 아 젊어보이 되게 젊게 나왔네 젊어보이구나 젊어보이구나 취미반 되게 잘랐어요 아 네 카메라 잘받는다 근데 아이폰 사기 잘했어 아이폰 좋아 잠깐만 어 네 엠디님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어르신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구요 소리 잘 들리는지 배경음 잘 들리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카메라 테스트 중입니다 아 딜레이가 좀 있구나 아 딜레이가 좀 있구나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그러네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그러네 생기는 어쩔 수 없을거에요 아 맞아요 네 어차피 인터넷 방송은 딜레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냥 방송에도 있는데 아니 어쨌든 전 화재만 깨끗하게 보이면 돼서 혹시 팀장님 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프리뷰 프리뷰 어 네 주방용품이랑 주방가전 그 때 그릇 소개해주셨어요 맞아요 주방가전 하셨다고 네 네 여기서 꼬리텔 가야 되겠네 제가 한 번 먹어요 맨날 이렇게 해서 왜 이리 오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시에서 다행히 어떻게 해주세요 네 저는 서면 열나요 네 네 필시 필시 어 반송 준비 중이라고 그러지 그거 재생 버튼 눌러주면 안 나와요? 아이고 나와요 나와요 어? 깨지는 거 덜하네 네 이게 설탕 종류 아 설탕 종류 아 설탕 종류 어 깨지는 거 덜하네 어 깨지는 거 덜하네 너무 잘했대 깨지는 거 덜하네 네 그거는 저희가 맞추겠네 네 회사님 이거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깨뜨려주실게요 어 어떤 거 먹어요 이게 무슨 흑당 세트에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흑당 흑당이 아니라 흑당이 아니라 어 설탕을 주는 거 맞아요 나 홍보받은 거 처음 먹어요 그냥 진짜 맛있다고 해요 홍보받은 거 딱 먹는데 아 맛이 좀 다르네 이거 차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음 이걸로 간다 이리 와 가봐요 이것도 이걸로 간다 이게 왜 이렇게 팩 돌지 얘야? 얘야?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슈퍼 됐죠 안 맞아요 됐죠? 안 됐어요? 아니 안 됐어요 여기가 지금 위에가 이렇게 삐뚤잖아요 이렇게 위에랑 이거랑 달라 이게 이게 광각이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렌즈가 둥그러가지고 렌즈가 둥그러가지고 그리고 위에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거든요 위에 소평이 안 맞는 거 같다고 이게 흑벽 기준으로 잘 맞춰 이렇게 안 쉬고 고조 배터리 충전기 연결 전화 문자 안 오기 세팅 하셨죠 세팅 하셨죠 다 고조 배터리 세팅 하셨죠 다 저는 이창기고요 조대편이요 아 네 하하하하 그럼 변종국 말씀하다가 아 그래요 고음 말씀 많이 주실 거고 저희 오늘 많이 부리지 않는 시럽에 대해서 네 저는 슈퍼우맨 이 상품 보고 제일 첫 번째로 놀랬던 게 뭐냐면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 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0년 넘는 시럽 회사가 있나요? 200년 넘는 있어요? 하하하하 느낌 있대요 느낌 있는데 260년이면 더 오래됐거든요 네 상당히 좋아요 티그자 그리고 왕실 루이 15세 처음에 시작이 이제는 그 아니스? 아니스 리큘로로 시작을 했고요 아니스 리큘로 같은 경우에 이제 마리쿠자의 여사가 네 코암스라 도우만의 항해사 항해사는 도와주면서 비법을 전수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술이 좀 약간 대단한가봐요 아니스라는 단초가 조금 단맛이 있잖아요 네 달기도 하고 감기압으로는 아니스 수업에서는 감기압으로 많이 쓰시고 또 그 맛하고 향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근데 그 만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시럽이 오늘 함께 하시는 마리쿠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시중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저도 처음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어디서 봤다 그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한 가지는 보였죠 아 좀 비싸지 않았어요 좀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두 병 구성이 있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병 또 자리 구성이 있어요 이거는 마리쿠자드 실험에서 뭐라 할까 기본 베이스? 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얘는 2만원대 얘는 3만원대 얘는 1만원대 얘는 1만원대 그래서 이렇게 돼요 판매도 좀 있다 이면은 저희가 뭐 자세하게 보여드릴거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로 저는 딱 상품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얘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단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커피랑 사이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대신 제가 커피를 바닐라 라떼만 먹어요 아 그러네 근데 이제 그 때 바닐라 라떼 네 바닐라 실험 만드는거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전부터 바닐라 빅 라떼를 네 별다방에서 먹고나서 이거 맛이 좀 다른거 음 그래서 바닐라 빅 라떼만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만드는 퀄리티가 됩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일반적인 실험 같은 경우인데 바닐라 빅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바닐라 뭐 타는 향류 이라고요 사용하죠 이제 그거는 바닐라로 추출하는 네 어 동물에서 추출하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마리오지한테 추출하는 바닐라 빅 자체를 농축해서 닮아서 부르니까 이제 향이라든지 이런 의미적인 부분이 없어서 드시기 편하고 역하지 않다는 그런 큰 장점 제가 이 얘기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아 역시 바닐라 라떼와 바닐라 빅 라떼는 맛이 다르니 그래서 지금 이제 구성 1번이 제 바닐라 아 바닐라 시럽하고 애플 미트 시럽 맞죠 그린 애플 아 그린 애플 시럽 두가지가 준비됐고 요거는 또 커피 두개가 됩니다 네 요거 커피 두개 요거 드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은 바닐라 그 다음에 헤이즐럽 그 다음에 파라멜 요 세개에요 그래서 아 그럼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요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저같이 바닐라 라떼 바닐라 빅 라떼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집에서 시원하게 드실 수 네 시원하게도 드시고 아까 사이다도 좋아하시네요 아 진짜 좋아요 나 사이다 네 갈증해서 하시고 네 집에서 술도 좀 더 하신거 하신다고 하면은 저번째 구성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만원대 2만원 초반대잖아요 이게 지금 2만 얼마에요 2만 2만 860원 가격 혜택 받으시면 진짜 싼거에요 포인트 3천정도 혜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잘하시네요 3천원 3천점 그렇죠 3천점 3천포인트 근데 두세트 하시면 6천포인트에요 세세트 하시면 9천포인트에요 그러니까 거의 9만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껴보실 수가 있는거에요 세세트 하셔도 되고 아 근데 마지막 저희 3번 구성 있잖아요 이거는 정리뿌면 없어요 도리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 1번 2번 선택하시는게 좋은거에요 뭐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셔보죠 뭐 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만들어서 마셔보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식이었다면 이건 이제 카페에 관심이 있으신거에요 어 카페에 관심이 있으셔서 커피머신 두고 사는 사람들 네 아니면 캡슐머신 만약에 그렇게 할거면 여기 밑에 로고만 받고 위에꺼까지만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 아니 소리가 여기 사운드 세팅하는거 없지 응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없네 맞아요 맞아요 그치 사운드 자체가 없지 아 이거 설명도 드릴거지만 밝기 그치 그치 아 그래요 저는 바닐라 비엔맛때 먹기전에 바닐라 비엔맛때 먹었고 바닐라 라테를 먹었고 그전에는 타락을 맞게 하더만 먹었어요 네 밝기는 좀 어 이게 환해지는거지 괜찮다 왜냐하면 다양한 단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여기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설탕 1도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건 들어 그래서 웰빙시럽이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 보시면 퓨어핀 슈거라고 있어요 요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퓨어핀 슈가 같은 경우에는 타타누스 워넥 타타누스 워넥 타타누스 워넥으로만 만들어진 시러크인데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이 마크를 달고 있는 시러크사는 마리오리처럼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타타누스 워넥을 쓸 수 못쓰는 이유가 비싸서 못쓰요 그렇지 맞이 비싸서 못쓰요 비싸서 못쓰고 생산량이 안 나와서 생산량이 안 나와서 설탕을 만들어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마리오리자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를 볶아 하다보니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용하라고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게 뭐냐면 저는 단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아무래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좋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정제 설탕을 먹고 있거든요 소금도 약간 좋은 소금을 좀 정말 단짜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설탕수수 베이스로 만들어서 설탕 1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당이 있으신 분들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드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당밥붓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있으신 분들 관리하실 수 있는 약간 탄수함을 뺀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그런 시럽이에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수수 원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꿀하고 성분이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꿀 그리고 다른 시럽들보다 칼로리가 훨씬 나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로 들었어요 꿀, 설탕, 올리고당 이런 것보다 칼로리가 낫다는데 훨씬 낫죠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훨씬 많이 드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드셔도 당을 안 드실 수 없거든요 맞아요 당이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 또 당을 또 설탕하셔야 되는 것도 하다보니까 네네 이걸 드시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이 약간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고객님들이 알아서 잘 걸러서 드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꿀을 할 숟가락 먹거든요 아 좋다 저는 인생에 아침이라서 자기 전까지 계속 잠궈만 오는 스타일이니까 하하하하 근데 이게 마리부이자드 실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커피를 하나 마셔도 그 다음에 일반 탄산수에 이 그린애플 실험만 딱 타서 저도 며칠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쉬이 안 달아요 저희 저희 가족때도 저희 아이들도 사이달 좋아해서 이거 해서 매기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료하실 꺼내서 얘기를 할까봐요 이거 바닐라라떼 있고 네 한번 마셔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너무 좋아 요거는 지금 바닐라라떼고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곳은 반응할 수 있잖아 어 그럼 이번에 보여주실 때는 카메라가 어떻게 그렇게 가요? 오케오케 어 그러면 이제 진짜 많아주시면 되고 신혼만 집에서 보통 사용하시는 이런 캡슐 머신이라든지 그리고 오케오케 다른 편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저 이거 그면은 다 똑같은 기름이라서? 이제 와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네. 아예 안 들린다고? 그냥 좀 가까이 갔을까? 가까이 가면 이게 앵글이 안 돼요. 지금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앞으로 더 아예 이렇게 주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아쉽게. 위에가 이렇게 보여서. 근데 이걸 풀어드릴게요. 이거야? 안 돼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되는데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되네. 어 그럼 다시 뒤로. 이렇게 놓고 하라고? 이렇게? 원래는 안 들린대요. 근데 핸드폰 교체하는데 다 똑같은 기름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뒤로 다시 와봐. 그러면 누가 대표님도 하셔야 되죠? 1. 아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운데다 놓고 다 하자고. 다시 한 번 세팅. 한 번 가운데다 놓고 같이 해보시겠어요? 둘 다 이쪽에. 이쪽에 안 도와 봐. 이쪽에 안 보이는 거죠? 아니면 내용 보기. 아 그래 그래. 잠깐만. 룩 갤럭시로اي criminals. 아 아 아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층이 그렇게 들려요? 잠시만요 마이크. 더 큳이 나는 걸로. 마이크 하고 멘터랑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를 좀 이동을 할게요. 여기 한번 잠깐 봐주실까?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실 건데 팁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물량 조절해서 해라. 근데 이거 잘 들어가요? 이거 쉽지 않으면 된대. 그쵸? 잡음이... 어. 이거 이제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5선인데요. 마리부리자드 시럽. 지하철에서. 아, 그냥 껴도 돼요. 상관없는지. 무겁지 않으실까요? 뒷주머니에 꽂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나와야 되지 않나요? 나와야지 좀 들리잖아요. 그쵸? 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인데. 그니까요. 지금, 지금 얘기를 안 하시네. 이 정도면 됐나요? 어어. 어때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3초? 어, 큰 차이 없나요? 누가,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엠딘님이? 네, 엠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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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리세요? 아, 지금 이 정도까지는 모양새가 빠지진 않아요. 음, 네. 그쵸? 네. 아니면 이거... 엠딘님이. 아, 그래요? 잘 들려요? 아니, 무거우시면. 아니,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뭐 잠깐이니까. 근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이사님 목소리. 어,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근데 그냥 소리만 먼저 들리는 거 테스트만 해서 되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표님이니까. 응. 이거도 그러면 소리를 아예 끌까? 네. 소리를 일단 꺼볼래? 소리 꺼봐. 네. 소리 꺼봐. 진동 다 죽이게. 알겠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안될대? 카메라... 아... 아... 소리...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려요? 마이크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잠깐만. 말해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리브리자드 시럽은 아니, 계속 괜찮아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아직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졌어요. 모르고 먹으면 사람이 위협 안 돼. 제품 살 때도 항상 알고 사야 돼요. 요즘에 스티머 많이 사잖아요. 스티머도 알고 사요. 근데 확실히 마이크 있는 게 아닌 거 같긴 한데? 소리가 커 보이잖아. 근데 울려서 그것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사님까지 해서 마이크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사람 신호 없으세요? 어차피 스피커가 앞쪽으로 갔다가 날 치는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스피커가 진동이 오는데 이제 마이크 안 돼. 저거 마이크 안 돼. 나 마이크 안 하고. 저거 마이크 안 하고. 저거 마이크 안 하고. 저거 마이크 안 하고. 아, 마이크 안 하고. 마이크 안 하고. 아, 구해올게요. 다행이네. 그리고 중간에 또 건너지 나가는 거 아니죠? 아, 그걸 오래가는 건. 톨이가 아까보다 낫대. 네, 찾으러 가졌어. 톨이가 아까보다 낫대. 아, 그래요? 아, 이거 참. 이거 끼고 방정이 처음이네. 아, 그래요? 뭔가 더 있어보여요. 있어보여요? 있어보여요? 다지기. 다지기. 어, 맞아요. 다지기 방송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다지기 방송을 현대, 현대에서 하다가 이 칼날이 손가락에 훅 들어가가지고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방송사고인데? 방송사고에요. 네. 그런 현대 원본도 없어요. 이게 훅 들어가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 또 약간 또 직업적인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휴지를 잡고 막 체크를 막 쳤어요. 네. 근데 막 도마에 피가 막 흥러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지? 홍시네 씨라는 요리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치니까 제가 빠졌어. 근데 홍시네 씨가 딱 참 멋있게 파프리카를 딱 잡더라고. 한 번 딱 치고 손날라갔잖아. 홍시네 씨는 이거 라이브였어요? 네? 라이브였어요?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할 때. 그래서 근데 더 약간 이제 씁쓸했던 거는 이제 그분은 방송이 끝나고 엠블러스 타고 병원을 갔어요. 아, 근데. 저는 여기 휴지 감고 집을 타고 집에 왔어요. 아, 그때 집에 가는데. 엠디만 전화 왔어요, 엠디만. 괜찮냐고. 그때 참 마음 씁쓸했어요. 참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집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저는 요리하던가. 요리하다가. 응, 저는 수분 많이 다치죠. 전 주방 확인하고 요리하다가. 진짜 많이 다치 않아요. 짬뽕을, 짬뽕을 올려줘야되는데. 근데 지금 아는 편안이 안 나가더라구요. 지금 앵글은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방송하셔도 되겠어요. 네. 방탄 잘하시는데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구나 여기 보여지는 아 제가 목소리를 더 키우라고 약간 울리고요 목소리가 크긴 한데 조금 울려서 조금만 더 키우잖아 제가 방송할 때 오디오 감독이 좀 작게 얘기하라고 할 편이거든요 아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끼면 좀 더 들어갈 텐데 케이스요? 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마이크가 있지 않나요? 그 마이크는 없지 않나요? 그거를... 화장실... 어때요? 지금... 아 의상이 멋진다고요? 그래서 어제 이마트 가서 하나 샀어요 저랑이 좀... 아... 어제 밤에 가서... 저는 다림지고... 저는 흰 셔츠가 없어요 흰 남방도 없고... 왜냐면 가가면 옷이랑 메이크업을 다 해주니까 옷이 없으면 정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제 또 흰 셔츠 입으시라고 해서 어제 이마트 가서 하나 샀죠 제가 산건 아니고... 제가 산건 아니고... 안사람이 샀는데... 한 바가지 먹었어요 뭐 술 얘기했으니 오빠 커피한테... 어때요? 지금 들려요? 뭐 답이 없으시네? 아 저기 채팅창이 있나봐요 아 저기 채팅창이 있나봐요 어 저기 있구나 네 여기 채팅창 저기... 저희... 아 나 너무 감사합니다 물 좀 드릴까요? 사람이 많이 들어올거야 이거 다 뭐예요? 11시 방송이 만 명 넘었었구요 12시... 네 제가 봤을 때 수영은 거 울려서 들리긴 한데요 아 그래요? 되게 크게 들리긴 한데요 음... 목소리가 이거... 길이요... 아니 아닌가요? 근데 두 분 다 원래 목소리가 지금 크신데 얘가 못 잡는 거 같아서 지금 핸드폰 갤럭시 있으니까 바꿀 거면 지금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테스트하실 때 괜찮으세요? 네 들렸어요 네 저도 그때... 그때 아이폰이었어요?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계속 이걸로 했어요 왜 그러지? 아니요 제일 높이는... 최대로 하셨어요?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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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사세요? 빨대요? 빨대 밑에 여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이 많아요 종류 되게 많아요 엄청 많지 많이 부리자들도 방송이 처음이죠? 네 뭐 전에 하신 적이 없죠? 네 방송은 처음입니다 이 방송이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저도 모바일 방송이 처음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다 처음인 사람들끼리 한번 우왕좌왕 해보자고요 재밌을 거예요 지금 뭐 저도 화면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설명만 네 가르켜 드린다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드시면 많이 하세요 같이 같이 부면서 프랑스 국기가 프랑스 국기가 아 지오로 지오로 잡으셔야 돼요 호스트들도 모바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카파오나 네이버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요즘 많이 이쪽으로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나온 애들도 아 네네 요거는 시원하게 한번 드세요 아 그래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마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아까워서 보여주시면서 드셔도 돼요 아 그래? 어 그래요 고기 마른다고 그냥 어 알았어요 차이가 되지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구성이 없죠? 이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아뇨아뇨아뇨 없어요 레몬은 있는데 블루는 없어요 근데 이거 보여달라고 한 거에는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레시피에는 넣었어요 네 블루 레몬에이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방송에 마리브리자드 이 시럽을 어디 입문하시는 거죠 입문하고 드셔보시고 어 괜찮다 그러면 다양한 맛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물일곱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아니 맛이 있죠? 네 스물여섯 가지 스물여섯 가지 스물여섯 가지 세 가지 스물 세 가지 스물여섯 가지 어디서 스물 가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더 먼저 내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뭐 집에서 많이 해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맞아요 판매하는 게 온라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판매를 하고 음 와이파이 생긴 거죠? 아 와이파이 생긴 거죠?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선생님이 이게 왜 세팅창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해봐도 밥값이랑 커피값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그러니까 밥을 하면 여섯 가지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댁에서 해서 드시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어 있네요 다행히 해야 될 텐데 이게 비거리가 없어서 통정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이크는 통정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통정 좀 해놓고 과장님 이거 좀 뺐어요 어 여기에 마이크를 직접 열어놓은 거 같아요 저는 직접 열어놓은 거 같아요 마이크 저희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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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죄송한데 혹시 남순한 거 다 봤어요 어 봐주셔서 있어요 어 여기 있던 거 가지고 있어요 아 아 이게 플러스 아 납품이 있네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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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오는 거예요?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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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전기를 꺼져야 되는데 고소리가 똑같은 핸드폰인데? 이렇게 두 개? 누가 하시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들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간 없으면 빼시는 게 나아요 얘는 친구로 한번 보고 있어요 그 판넬을 그러니까 한번 할게요 아니면 힘드시면 제가 밑에서 이렇게 볼게요 위쪽으로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채팅이 이만큼 가려가지고 시련도 보여주실 때 얼굴 옆으로 위로 해서 보여달래요 이렇게? 네 얼굴 옆 위로 보이세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이거 판넬은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로 네 너무 이렇게 왔다가 가는 정도? 뭐 이런 인증서가 있다 이런 정도? 올리는 건 어쩌죠? 없이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가까운데? 다 가까운 편인데? 이게 지금 핸드폰하고 달려도 보이는 거죠? 아니요 핸드폰이랑 모바일랑 똑같이요 그래요? 네 이거 다운받은 거예요 모바일 걸로 다 따오신 거예요 또 어제 많은 작업을 하셨나 보네요 금방 하시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좀 마시면 네 술 먹고 저러신다 피도 아 그러세요? 어 나만 그런가? 기분 탓이실걸요? 아 그러세요 너무 달았을 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레몬요? 저도 달려면 그래요 레몬포트 때문에 레몬포트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러실 거군요 지금 레몬이 저희가 급하게 사느라 숙성을 아직 다 못 거쳐가지고 네 레몬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가 되게 확 미팅할 때도 요거 타주셨었잖아요 네 요거 먹고도 그때 핑 돌더라고 아 그럼 당이 환불해져요 그러면 당이 빠르신 거군요 그러니까 원장에다 보니까 흡수가 되게 빠르다 혀에서부터 흡수로 돼요 아 진짜? 위에서 장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혀에서 흡수가 돼요 근데 쪼꼬 그 부지가 쪼꼬요 그거 하면 쭉 먹으면 핑돌아요 다들 흡수력이 되게 12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흡수력이 되게 빠르시는 아 종아수 네네 부자수로 담배 태우신다고 해서 네네네 나랑 태우시는 줄 알고 혼자 갔어요 아 다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다 같이 가세요 비고 와야 돼요 거의 한복에 뗄 수 있어요 졸려서 박카스를 제가 사도 되겠지 아 진짜 배고 부를까? 응 나도 두귀만 먹어도 응 여기서 카페인을 더 먹어도 두개 끓여 드시면 돼 나도 먹을 동안 안 먹을 거 태우신아 이따가 스팀 써달라고 할 때 두 개를 한 번에 써줘 두 잔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한 잔은 네가 만들어 저 스팀 뿌리 날까봐 이것도 가져왔는데 아 네 이번에는 선생님 좀 그러신가? 아니요 전자 엔디도 있어요 아 전자 엔디도 있어요 아 그것도 어 전자 엔디를 써서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응 혹시 지금 그냥 없이 하는데 소리 잘 들리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제가 채팅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 잘 들리나요? 그냥 소리 잘 들리나요? 일반적인 목소리로 하는데 누구 저희 엔디님인가? 어떠시는지 똑같습니다 아 마이크 없이 하면 안 되겠네 울린다 마이크 쓸 때는 울린다 지금 울르시네 울린다는 건가요? 똑같이 울린다 아 멘트 계속 하라고요? 아 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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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화가 뭐예요? 쇼핑 라이브 하이 유튜브 하이 나갈 때도 쇼 죄송합니다 제가 쇼화 나갈 때 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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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멘트 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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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맞아요 쇼화 근데 뭐 마이크랑 하고 안 하고 똑같은데 그래? 나만 고생한 거 마이크를 해 한 거랑 안 한 거랑 멘트를 1분만 쳐 아까 거랑 비싸네요 안 해요 비슷하면 비슷하죠 비슷하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응 울리는 것만 조금 없으면 울리는 거 공간을 꺼서 그런가 소리가 나가지 나가지 소리가 나가지 소리가 나가지 이거를 올려볼까요? 그러면 올려볼까요? 막 이렇게 오늘 와서 이것땜에 그래서 줄게 아 이게 반 어 그냥 올라가네 네 네 이제 멘트 좀만 쳐주세요 저희가 지금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톤으로 해야 될까요? 더 얘기하면 힘들어요 라이브 때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트 테스트할 때는 10초 안 하거든요 네 논답입니다 어떤가요? 좀 들리세요? 이 정도만 해도 에어팟 끼고 연결 지금 괜찮대 그럼 안 껴도 되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안 껴고 할게요 우리 아 크게 원해드리면 괜찮을까요? 오스 오스미녀? 오스미녀 오스미녀님 오스미녀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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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딘님이신가요? 엠딘님이세요? 네 어 잘되는데 아 그럼 됐죠 이건가 봐요 이건가 봐요 그럼 저거 세우면 되겠다 네 이건가 봐요 나 마이크만으로 뛰어다녔는데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바뀐 게 이거밖에 없네요 혹시 모르니까 네 네 충전해주세요 저희 충전해서 아까 저희 오스미녀님 저희 아까 리허설하는 거 그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나갈 건데 아 바탕이 책임님이시구나 저희 그런 순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셨는지 뭐 더 뭐 첨가해야 되는지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헤이하고 오신데요 얼른 끝내고 자기가 복귀하시겠대 안 듣겠다는 얘기도 아 네 저 조혜리 엠디님 네 네 네 방송 때 소통은 엠디님이 하시고 담당 엠디님이 하시고 네 저랑 할 거예요 여기서 팀장님이랑 아 기대서 하지 말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한 달 전에 허리를 맞춰가지고 헤디테링 마요 가까이 나와요 얘를 좀 땡길까요? 안 보이시죠 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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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가까이 앞으로 계속 나가 아 그래요 이렇게 계속 기대서 하진 않아요 이거 이거 잘 보이세요? 네 보여요 왜요 다 안경 끼셔서 다 잘 보이시나 저 렌즈 껴가지고 어 나 진짜 안 보여요 얼굴 옆쪽으로 얼굴 옆쪽으로 들어달라고요?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옆쪽으로 아니 여기 세팅창 때문에 옆 아 여기를 보지 말고 카메라로 봐달라는 거 아 그 얘긴가? 허리 뭔지 얼굴 앞쪽으로 들어주셨어요 옆쪽으로 얼굴 옆쪽으로 들어달라고요? 옆을 봐달라고요?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니까 옆으로 비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게 채팅창이 생각보다 길게 올라와요 핸드폰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얼굴이 딱 얼굴만 보여요 그래서 보여줄 때 중간에 뭐든지 중간으로 아니면 칼에 올릴까요 그냥? 그렇게 올리지 말고 삼각대는 그대로 놓고요 그 봉 있죠? 가운데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굴이... 가운데 봉으로 돌리면 될 거 같아요 아 여기요? 네 올라가요 쭉 올리죠? 조금 더... 살짝 숙일게요 저 위에 공간 어깨 요 정도 하면 돼요 됐다 됐어요? 네 이거예요 딱 아 그 밑에 그게 안 보이구나 아 어차피 채팅창 때문에 안 보여요 되게 많이 올라온 거구나 아 그럼 계속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 들면서 해야 되겠네 진짜 이게 끝이에요? 잠깐 잠깐 여기가 끝이에요 네 좀 더 올릴까요? 와 좀 더 올려고요 조금만 더 올릴까요? 채팅창 때문에 아예 제품이 제품이 보이지가요 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59분 40초에 시작하네요 네 네 네 휴소가 뛰어나 휴소가 뛰어난다고 시작한 건 어 이게 밑에가 보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요런 틴팅창이 이 정도? 아 지금 내려와야 되나 조금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만큼 보이네요 제품이 보여야 되는데 제품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 위쪽으로 들어달래요 아 이쪽으로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서 퍼지고 근데 목소리 때문에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요 됐어? 그럼 여기에 음료를 놓는 게 의미는 없네요 안 보여요 아니면 움직여요 아니 아니 두 배 확대 있잖아 네 두 배 확대는 있고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있을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두 분은 지금 가운데 조금만 맞춰주시고 퍼주시면 안 돼요? 네 큐사인이라고요? 40초 어떻게 알아요? 40초에 시작해주시고 종료도 40초까지 맞춰주세요 큐사인 잘나가신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뭐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니 40초까지 아 여기 59분 인사해 어 40초 40초 전자레인지 돌렸어? 전자레인지만 지금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 거예요 오 좋다 싫어봐 안 좋은 거 같아 저거 사주세요 요즘 좋은 거 많지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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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니까 네 저 언급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의 목표는 그거입니다 그거 있으면 촬영하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많이 싸는데 9%요? 아니 9% 많이 짐 짐 잘 들리네 잘 들려요? 어 너무 들려요 아 어떤게요? 카메라 각이요 각이요? 어떻게? 저희가 쭉 낮춰서 낮춰서 밑에서 위로?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 원위치하면 되니까 맞아요 미안한데 그냥 그냥 내려요 그냥 내려보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나 봐 얘를요 얘를요? 얘를요? 이거 한번 쭉 내려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봐봐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그래요? 저 위에 왕실 이거 살짝 걸치면 될 거 같고 그러면 더 내려가야 돼요 좀 더 내려가야 돼요? 네 그거 한 담만 더 줘볼까요? 네 한번 해보고 안되면 깔끔하게 푹이 합시다 네 좋아요 어 어제 보내주신 이 각도가 음료와 상품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 보내주신 그냥 이 밑에 각도가 이게 맞네 근데 이게 더 낫죠 아까 그거보다 어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어 좋아요 이 각도는 저희 처음 했던 각도라서 근데 지금은 좀 더 밑에서 위로 가거든요 어 근데 저 각도는 저 올려주신 거는 너무 뒤에서 잡는 샷이에요 멀리서 맞아요 맞아요 좀 뒤에 그럼 좀 더 뒤로 가보실래요?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됐나? 됐죠? 높여야 돼요? 카메라를 위로 좀 올려야 돼요? 어 턱이 들려야 돼요 높이가 있어야 되죠? 네 네 네 이 정도? 좀 낮춰요 낮춰 더 낮춰 더 낮춰 좋네요 아니 약간 카메라 각도를 눕히 해달라는 거예요? 응 더 앞으로 수그리여 수그리여 이렇게요? 어때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낮춰 어 어 근데 뒤에 어 어 턱이 들려서 됐어요 턱이 들려서 턱이 들려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네 요 앵글을 요걸 보셔서 턱이 들리고 요걸 봐주세요 앵글 보시면 턱 안 들려요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어 근데 이제 채팅창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래서 턱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아 괜찮아요 채팅창을 그냥 봤다가 이거만 계속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더 낫죠 어 만약에 계속 질문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또 써주면 되니까 예 우리가 써주면 되니까 여기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밑에 있는 거 네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밑에라네요 방송한테 이런 거 하는 거 아 그래요? 어 방송한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거구나 다 맞춰져 있어서 거기는 거기는 미리 세팅이 돼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 카메라가 다 움직여요 카메라도 움직이고 네 다 움직이니까 거기는 레일이 있어요 레일로 움직이지 짐 짐 이게 괜찮은데요? 그쵸? 네 괜찮죠 딱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품도 잘 보이네 어 맞아요 제품도 잘 보이네 더 낫네요 깔끔하게 보이겠죠 어떻게 500개라고 그랬죠 이 정도 여기까지 괜찮아? 네 좋아요 500개를 팔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된다고요 오늘 판매량에 따라서 사장님이 뭔가 결정해서 저에게 연락을 못 줍겠다 핸드폰 이걸로 어? 전화 이걸로 못 하시겠는데 한시 넘어서 연락 주시겠는데 제가 오늘 하루종일 게임기 무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박했다고 아 오 생각해보니 아 아 좋아 좋아 결혼식 때 오죠 아니 결혼식 땐 오시는 거죠? 카톡 치울까? 알림 와 뭐 상관없잖아요 아니 여기 알림 소리가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카톡 알림을 하면 꺼주시면 되는데 아 끄지 말라고 그러잖아 괜찮은 거죠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올리네 저게 괜찮아요 안 보이잖아요 수평이야 수평 맞힌 건데 우리 이거 글씨 좀 떼서 밑에다 좀 내리면 안 될까? 아 프랑스 왕씨 선택한 이거를요? 아래로? 요정도에 딱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내릴까? 아니 이정도 올리면 되지 않나요? 상관은 없겠다 근데 이거 잘리지 않아? 실제로 볼 때 잘린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아 실제로 화면 보면 잘리지 않나요? 핸드폰은 안 잘려요 안 잘려요? 다 보여요? 더 넓게 보여요 더 넓게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겠다 안 내려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막 얘가 떨리냐 한 잔 아까? 얘가 흔들려서 그렇구나 나 혼자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나 잔츠고님들 인물이 좀 데리였어 이렇게 막 계셨어 턱이 두개 다 됐어 아이 괜찮아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아이 괜찮은데 예쁘다 왜 앵글이 안 갔지? 우와 저 프랑스 곡기 누가 한 거예요? 미 미 와우 아 저기 에펠탑에도 왜 어디 갔지? 미 미 미 지금 압도는 기대셔도 됩니다 지금 압도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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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대해도 됐네 지금 압도 좋대요 아니 아니 기대셔도 돼요 아니 그 방송을 보니까 기대서도 하시고 해요 기대했으니까 더 좋은데요 얼마 전에 롯데에서 방송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짝다리 짚고 막 했어요 현재 호수가 아 지금 창호씨 짝다리 짚고셨어요? 아 지금 그래서 어 그럼 여기 얼마나 편한데요 짝다리 짚으셔도 돼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면 끓이고 면 씹혀가지고 저기 포스터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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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형님한테 이제 습 좀 있으면 내려오라고 여기 옆에 오고 가픈데 일찍 오라고 문을 열어놔야 돼서 삐리릭 소리 난다고 아 내가 뒤에 있으면 되니까 아니 삐리릭 소리 난다고 뭐 이렇게 파스네 지금 전 방송이 5,300명 정도? 뭐였는데요? 아기들 책 팔아요 아 몇 개나 왔대요? 네? 몇 개나 왔대요? 그거는 몰라요 저는 이거는 슈퍼챗 없나? 별품도 써놨어요 네 다시 지금 앞에 회장님 모니터 터져있어요? 나와요? 한 번 해볼게요 아 네 지금 터졌어요 네 나오요? 네 나와요 좋아 글씨 괜찮아요? 네 저예요 아니 그거 왜 하기로 했잖아 마리오사 마리오사로 바껴주세요 바껴주세요 저희가 못 바꾸잖아요 아 네 하고 싶은데 받을게요 네 마리오사는 좀 좋은데 마리오사 대표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본사 마케팅 담당자를 같이 하는데 담당자는 그 번역해서 사장님이 번역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싶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싶어요 몇시?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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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인가 새벽 4시인가 근데 걔네들 이 시간에 일 안하는데 원래 그러셨어요 어떻게 저의 거 인스타 좋아요도 눌러주셨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마리오사드 에프한 계정이 저의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더만 아니 뭐 방송한다고 철회 얘기했을 때는 별로 막 수끈하게 쓰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와 관심 갖추셔야죠 사장님인데 당연히 가지셔야죠 아니 프랑스 말이야 프랑스 아 프랑스 본사 본사 말이야 혼족대화 하지 말라고 그니까 저기에는 안녕하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안 찍었대요 날 열렸습니까 아 지금요 아 지금 열렸어요 아 네 이거 해제해버렸어요 아 막 혼나게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 누르면 소리 나가지고 네네 그 휴수님 여기 나뉘는 거니까 나뉘는 거 알려주세요 아 네 말씀 드렸어요 네 말씀 드렸어요 네 말씀 드렸어요 본사에서 홈쇼핑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맨 처음에 아 본사가 리커머스에 대해서 온라인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거 같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작체적으로 도움을 짓자면 스스로 할 건지 그니까 일단 MWC에서 호팡에 있는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 호팡 국내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해외에다 파는 걸로 어 네트워크 불안? 우리가 해외에서 안 팔자 사장님 네트워크 불안 떴는데요 지금 승린다 버퍼링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떴어요 어 됐다 아 좀 전에 버퍼링 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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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오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아 됐다 아 다행이다 혹시 화제가 깨지진 않죠?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다행이다 와 여기는 혼자 아세요 지금 누구야? 쇼호스트가 혼자 아세요 제가 봐봐요 현재 앱으로 들어가서 그냥 로비를 사서 지금 네트워크 현황은 파이브십니까? 네 이거는 이거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만 주는 거 음 아 파이브야? 그래서 막 장악도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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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원래 지하에서 하나 가요 지하에서 주는 거 같아서 누가 갔다 왔는지 잘 좋아 철처도 모르겠어요 이거 저랑 얘가 네 아 꼽아 아 카메라가 몇 개 있나요? 네 어? 이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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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가 두꺼지 안 들어올요 어 여기 아 아 아 아 어 여기 어 여기로 혹시 풀어볼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안 풀어져 있는데 네? 아 지금 근데 굉장히 세일까 아 세월거로 어 아니 잠시만요. 시간이... 34분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 전에... 차라메... 아... 바닐라랑 케이저랑... 근데 이거 보조 배터리 좀 주세요. 네, 이제 보조 배터리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네, 저기 주실 거예요. 배터리, 충전! 이게 들어봐도... 보조 배터리 주실 거예요. 아... 그 안에... 더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고, 충전됩니까? 전원 버튼 눌러줘요. 아... 올라오죠? 아, 이거... 됐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둘게요. 이거 움직일 때, 카메라 혹시 움직일 때 얘 같이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얘 뺄 거예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해주세요. 나도 없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찾았거든요. 그럼 마이크는 아예 안 쓰는 걸로 하고 나중에 MD님 요청 오시면 그때 제가 드릴게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거... 드리는... 갔다 다시 오셨구나. 소리가... 용량 검색컨... 아니, 옆에 딱... 캡처 칸... 캡처 창을 옆에 따라 해놓으면... 여기서 레시피 같은 거 만들 때... 계속 딱 찍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다 찍어주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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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주세요. 아... 프랑스에서 오는... 한국에 유학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 실업 보면... 이거 여기 왜 있냐고 물어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니네가 어떻게 알고 써? 약간 반갑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닝도 프랑스 거고... 일부팬스도 프랑스 거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나가지고... 반갑겠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뭐... 프랑스에서 뭐... 시럽, 시장 점유율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뭐 1등 뭐... 1등 뭐... 1등은 따른 회사고요. 아... 1등은 따른 회사인데... 그거는 이제 가정...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하고... 호레카 시장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가 됐는데... 리테일 시장은 이제 다른 회사고... 호레카 시장은... 마리보리자드... 호텔이나... 이제... 바나... 이런 쪽에서... 카페나... 이런 쪽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음... 투어드는 이걸 쓴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마리보리자드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프로바텐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을 더 빛날 수 있게... 라는... 단어를 써서...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왕관 있잖아요. 이분들이 VIP이시면... 많이도 모시고... 많이도 구매하시기 위해서... 항상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분들이 구매 인증해주시면... 지금 제가 풍겼는데... 인증해주시면... 구매감사합니다. 도겸 선생님 구매감사합니다. 인증해주셨네요. 이렇게... 세금에... 여긴 지금 구매 인증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저기라도 있다가 왕관이 뜨겠나요? 네. 여기 똑같이 떠요. 그래요. 아... 그러면... 불러... 그 닉네임... 쇼아... 네. 그러셔도 돼요. 수고하님 쇼아... 뭐 이러셔도 되고... 세 번 하시면... 두 번째 쇼아... 맨 하단에 있는 걸로... 어떤 거 봐요? 바닐라... 제가 민감사인데... 아... 바닐라 씹 하나... 뜯으신 줄 알았어요? 네. 아... 어차피...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할 때에도... 바닐라 씹을... 그럼 이걸 뜯을까요? 이거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걸로 할 거니까... 이걸로... 링크가... 이거 로그인을 해서... 이 정도... 아... 크롬으로 들어가서... 크롬으로 들어가서... 크롬으로 들어가서... 크롬으로 들어가서... 크롬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나중에... 그래서... 민성 과장님이... 피드백을 하고... 아...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크롬으로 들어가서... 링크가 어디서... 링크가 어디서... 링크가 어디서... 이거... 송출라... 이거를 로그인 하신 거... 제가...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게 안들어진... 여기... F12번 누르면... 여기는 F12번 누르면...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태핑할 때... 떼내야죠? 아니요... 여기서... 요거 있어요 요거... 빨간 점점 위에... 요거... 이게 지금... 해제를 하면 안 돼요... 어... 진짜요? 탬핑 안 해요... 아... 잠시만요... 탬핑하는 이유는... 원래... 탬핑이라는 걸 만들어진 이유는... 청소하기 귀찮아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한 번에 많이 팔려고... 그니까... 포르타필터 자체에서 지금... 포샷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사이즈가 커서... 포샷이 나와요... 네... 그니까... 그럴려고 하면...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다... 눌러 담으려고 해서... 세게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탬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네... 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귀찮아서... 했죠... 아... 이건 이상한데... 역사적으로 보이네요... 이거... 손잡고... 이거... 이거... 템포도...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사람한테 맞는 템포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통 쓰시는 게... 플랫템퍼를 쓰시는데... 어... 여긴 잘 나오는데... 오커브라고 해서... 확인하고... 네... 아... 여기... 지금 모닝... 거기가 에러인 거 같아요... 어... 에러인 거 같아요... 거기는... 아... 네... 거기가 에러 같아요... 팀장님... 지금... 실장님...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거? 네... 저희... 여기 거는... 에러 떠가지고... 아... 아... 어떤 거 봐 드려야 돼요? 아... 네... 잘 나오는 거... 잘 나와? 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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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40초... 웅... ... 50분 40초... 아... 시간 있네? 와... 확인해... 잠시만... 잠시 아 이거 보여줄던데 유리커피 할 거 같단 거 같아서 이렇게 돌려놨는데 유리 무서워 유리 무서워 안 보이시니까 유리 무서워 제가 여기 이렇게 찌어 오 7,000명 오 7,000명 이걸로 하자 전타임 7,000명 전타임 7,000명입니다 여기 있으면 방에 대전 안 되죠? 네 방에 대전 여기 있어서 찍어야 될 거 같아요 다 나온 것들이 줄 수 있긴 해요 이어서 많이 봐 태훈아 만들때 55분쯤 이미 이거 보면서 리스트를 봤을 거 아니야 이거 하고 다 쓸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개정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하나는 프로그로 들어가고 하나는 따로그로 들어가겠네 아 진짜 이게 충돌이 되거든 세션이 로그인은 두 개 만드는 거 같아 이게 얘네가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만드는 앱이 돼요 어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매뉴얼국이라는 걸 얘들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바텐더들한테 교과서로 통하는 게 마리도린다 오 오 아 되게 찍었었는데 아침부터 네 WP 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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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계속은 편안한 데 있지 않으면 중발지를 몰라가지고 상관없어요. 한국에서도 가요. 쭉 가시는 것도 좋은데 안 되면 그냥 끊으셔도 돼요. 가능할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놓치거든요. 한국에서도 선발해서 두 명씩 보내주세요. 한국 배가 다 주니까. 시험하시는 거를 배사님 시험하시는 거 어떻게 하실까요? 시험하시는 거? 요거 되어도 되고 요기 있는 걸로 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고 아이스크람들도 마스크 벗는 한 다음에 한 번씩 얼굴 보여주고 비춰주는 거 여기 자연스럽게 좋은 거죠.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만 인서트만 그렇게 하고 만드는 방법은 바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빔면 같은 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만드는 그런 비빔면 안 돼서 이쪽에다가 그쪽이 옆에 다 돼요. 아, 여기서 지금 들어왔죠. 저희 비빔면은 비빔면은 제가 뜯을까요? 비빔면은 제가 뜯을까요? 비빔면은 제가 뜯을까요? 비빔면은 제가 뜯을까요? 비빔면 비빌때만? 비빌때만 날 두고 비비기 전으로 저희가 그냥 면이랑 위에 소스만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를 그 위에다가 시럽을 넣으니까 양은 나가니까 확인만 좀 부탁드립니다. 비빔면은 제가 뜯을까요? 비빔면 비빔면은 수 Bye 저 3병 구성은 2중 태길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두 명짜리 세 명짜리 3개짜리도 옵션이 안에 들어오면 2개가 또 있어요 커피 3병, 음료 3병 이거랑 그 다음에 레몬 그린 피치 아 구성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한 칸씩 보시면 돼요 한 칸씩 3개 구성 저렇게 하면 안되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1번이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지옥이 2개? 이게 2번 얘랑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 하나 그 다음에 그린 애플 이게 이렇게 3개 아 이렇게 3개 피치, 네모, 그린 애플 얘는 그냥 단품으로 지금 단품으로 올라가 있는 건 전종이 다 올라가 있네 아니요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너무 꼬리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얘랑 얘 얘랑 얘 네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다 얘기해줘요? 언급해주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병짜리 메인 구성하고 세 병짜리 메인 구성하고 세 병짜리 메인 구성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병짜리 구성에서 들어가서 택이라는 거는 살짝만 얘기하고 세 병짜리 구성에서도 택일 할 수 있는 거는 살짝 이야기만 할게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커피 세트인데 세 세트인데 너무 부담스럽다 요렇게 요렇게 해도 세트가 구성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세 병 세트는 커피 세트가 있고 운동 세트가 있는데 부담스러우면은 섞인 걸로 구매하셔야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게 이것만 미시면 되었냐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에이비도 드시고 같이 남녀도도 같이 드실 수 있다 어린아이와 이제 자녀 드시면 어린아이랑 요처럼 입맛은 개치니까 맞아요 존중내죠 근데 싸기 때문에 네 다 구매하셔도 된다 네 그렇죠 한 명씩 구매했을 때는 할인이 안 되는데 오늘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는 필요 없는데 이걸 하고 싶다 그럼 그 세트도 준비가 되어있다 커피 세트가 다 아니어도 근데 오늘 이렇게 다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전체 금액에서 15%를 뺀 거니까 그럼 거기에 포인트 주고 포인트 주고 잔도 주고 방송시에만 네 그러면서 그때 판매를 한번 좀 네네 그리고 단품은 잔이나 아니 잔은 안 나가요 할인도 안 되고 네 포인트도 안 되고 할인도 안 돼요 네이버에서 뉴스가 있어서 송출했거든요 아 네 여기 다 나와 다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병은 최종 홈택가가 만원 대잖아요 그거를 많이 강조해달래요 이거요? 네 조병을 사면 최종 홈택가가 15,000원 너무 예쁘게 하셨다 네 너무 예쁘게 하셨다 네 네 이사님 거기서 시연하시고 오른쪽으로 펴주세요 네 이사님 거기서 시연하시고 오른쪽으로 펴주세요 잠 바로 가져와보시실거 근데 이사님 옷이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입으셔도 될거에요 네 네 거꾸리도 서울러 했네 지금 얘기해줬어 아니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니까 딱 보니까 어? 왜 저게 앞에가 나와있지? 그래서 다른 분야를 그냥 본 상황에서 방송사고 하자 재밌게 넘어가면 돼요 괜찮아요 사장님한테 혼날 뻔했네 재미있게 넘어가면 돼요 유태 있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직원한테 해가지고 야 지가 나 전화받으라 그래가지고 백프로 백프로 괜찮아요 여기서 제 번호를 부르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니 저희 뛰어내려온다니까 아 아 어떻게 끊으면 되겠는데 한 1분 2분이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은데 한 1분 2분이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모레이드 그 다음에 네모레이드 응? 나 닌네네러 어 어떤거는 줬고 차고 걸려 근데 주요 질문은 누가 하지? 네? 주요 질문은 누가 하지? 지금 팀장님이랑 실장님 아이디로 아 아실까? 그럼 내가 답변 말할텐데 네 답변 그거 잡아서 답변해주세요 뭔가 질문할 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저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7천 넘었어요 그 전 타임 그대로 유입될 것 같아요 거의 못해도 한 10% 이상은 그게 그대로 누구예요? 그냥 계속 켜놔요 저도 그냥 계속 켜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끄고 나녀님 조금 이따가 영상 찍을 때 여기 카메라도 한번 찍어주세요 카메라에 접속자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지나다오면 괜찮겠죠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얘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카메라만 나오는데요 카메라 숫자가 안 나오죠 아 여기 머리를 머리 아니면 제 핸드폰을 찍으세요 제가 켜놓을 거예요 여기 핸드폰을 찍으세요 여기 핸드폰을 찍으세요 아 여기 핸드폰 두시고 여기 조명이 위치가 안좋아요 왜요? 이렇게 볼까요? 아 제가 찍을 때 계속 걸려줬거든요 선조심은 어쨌든 이게 메인인데 요거랑 요거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요거랑 요거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맞죠? 그 다음에 3병 우선은 요렇게 3병인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뒤에 3병 네 메인이나 뭐 이렇게 드시는 분은 그리고 커피나 이런 쪽을 많이 드시는 분은 이거 손 조심해요 손 조심해요 넘어지는 사과는 제가 진짜 닫혀요 닫혀 닫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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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거를 좀 바닥에 붙여놓는 테이프로 아니 해도 상관없는 테이프로 이끌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만 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 대충 양식으로 찍을게요 응 네 앞에 멘트 보시다가 네 3분 정도 해요? 네 요청이 왔어요 저기서 1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올 거예요 처음 거 끝나는데 안 되지? 안걸리는데 아 30초? 30초? 천천히 저기 갔다가 오면 인사하고 쇼아쇼아 3분 하고 네네 맞아요 쇼아쇼아 2분만 들으면 3분이 아니라 어 내 말 들리다 또 잘 보이다 또 이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높이도 안 맞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여기다 주시면 여기다 주시면 여기다 주시면 여기다 주시면 여기다 주시면 여기다 안 오시는 거예요 알겠네 거의 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네 이미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53분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네 소리 다 뻗으시고 우음으로 해 주시고요 아 네 우음이랑 에어프레인 하면 뭐 안 흘리겠죠? 네 그렇겠죠? 에어프레인 모드 하겠습니다 좀 더 할 거 혹시 녹화 중인가요? 녹화 중인가요? 아 녹화 중인가요? 네 이거는 할 거예요 일단 하려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레시피는 저는 이제 모바일가 뜯어있거든요 긴장되세요? 긴장되나요? 아 사장님이 안 보시면 긴장이 안 되는데 나도 긴장을 안 했는데 하하 어 사장님이 긴장하시지 않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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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 캡슬로 Beyond 사장님한테 하 knapp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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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prints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플라이 폴리 인 더 워드?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잊지 않을까요? 닉네임은 내가 사장님 아니야? 아베 아베 아니야 재밌겠다 닉네임 사장님 닉네임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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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8000명 그전 다행이야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인게 점심시간이 나가지고 점심 먹으면 보는 사람도 많겠다 네 맞아요 여기 앞에 갖다 놓을거야 그리고 이게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또 시럽에 관심, 애들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어서 본다고 하면 시작 완료 근데 요즘 어린이집 다 같이 해 와 이렇게 떼 이렇게 끝내 완료 아 이렇게 한 칸에 아예 뜬다고 아 이렇게 한 칸에 아예 뜬다고 이렇게 다 모르겠다고 어 위에 떨어졌어요 테이프 없이 시원해 떨어졌습니다 어 어 올라가실 수 있어요?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아까 양념테이프 저기만 아 아 이거 까무셔서 가져올까요? 아 스카즈 테이프로 그냥 끝에 붙일까요? 아니 이거 이거 스카즈 테이프 이걸 저걸로 어 그냥 이거 하자 그쪽 끝쪽에 양쪽에만 붙여주는 것 같아 아 아 아 시원하시원하 어 우리꺼 그 발견 필요없어 아 너 좀 가져왔어? 오빠 추워도 필요없네 아 한 번 해 근데 이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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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정도 남았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뭐 소유 드셔도 되고 아 아 소주 궁금하신 거 아니라고 오시면 됩니다 뽀냥 좀 들어오세요 네 뽀냥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여기 시작해서 여기 한 1분 정도 있다가 네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죠? 네 맞죠? 네 아 지금 여기 방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기 봐 네 지금 네 장 먼저 하고 할 거랑 네 아 아 아 2 3 3 2 2 3 4 3 4 3 4 5 5 5 5 5 고춧가루 고춧가루 충전 포핵트장 안 만들어도 된다 전원 못 뜨는거 꼭 눌러야 된다 이거 처음에만 그렇게 할거에요 네 지금 할 때 공간이 없었나요? 준비만 계속 해주시면 여기서 만드시고 드시고 하시고 저거 되게 이쁘다 이거 놓을까요? 네 차라리 그걸 놓은게 알 것 같아 실험 넣은거지? 1분전입니다 시작 1분전 1분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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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